1. 밥 다들 잘 드셨나요? 밥 다들 잘 드셨나요? 예! 자 지금 저희가 뭘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? 만동이! 아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시작도 전에 지금 다들 흔들고 있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만동 찍어야 되거든 자 여기서 여러분 1등 한 사람에게는 탄산이 있고요 대신 최하위 3명한테는 벌칙인 것 같습니다 같이지 말고 하세요 예!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파이팅! 잘 가세요! 탁구 같이 하실 사람 탁구 같이 하자 자 던질까 말까? 던질까 말까? 던질까 말까? 나보다 안 돼! 차일까 말까? 와 이건가? 이게 시골인가? 쾌적함이게 서울과 다르니까 와 진짜 좋다 아 다르네 확실히 근데 형 이거 여름 갔을 때 물이 아직 고여있거든요 들어가는 올챙이랑 개구리 있잖아요 이런데? 네 그래서 맨날 잡고 놀았어요 강아지다 강아지 강아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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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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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여워 오 귀여워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움이 아유 너무 귀엽다 오 뭐야 뭐야 우리한테 주는 거야? 놀아달라고? 줘 봐 줘 봐 줘 봐 아 못 들어가 미안해 갈게 형 빠이빠이 형 갈게 강아지가 좋아 고양이가 좋아 꼭 정해야 한다 강아지야 강아지 나 약간 앵겨서 좋아 막 달려오고 근데 고양이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 지금 갈피를 못 잡겠어 둘 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스 있어 주스? 뭐 주스?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봐 야 박수 많이 쳐 박수 많이 쳐 박수 많이 쳐 너무 좋아 박수 많이 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400인데 이거 안 되겠다 박수 많이 쳐 파워레인저 드레이더 오케이 좋아 오케이 와 미안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여시야 태권도 오케이 아니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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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신발 날라갔다 뒤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난 머리밖에 안 쓰거든? 족보기의 브레인이었어 정우 헬딩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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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정우 진짜 레전드다 할 수 있다 진짜 집중해 작전 짜면 뭐해 정우야 실수했다 기죽지마 너 박정우야 탁구하러 갈게 박정우 기죽지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정우야 그렇지 그렇지 정우야 되잖아 야 재영이 땅으로 들어갔은 거 아니야? 답답하시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됐다 됐다 와 예담이 나이스 나이스 오 야 뭐야? 아 예담이 못하는 게 뭘까? 오케이 재밌잖아 근데 솔직히 재밌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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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? 재밌어? 불량을 먹어야 되잖아 상대한테 말해 리스펙이야 리스펙이야 우와 우와 재밌는데 오케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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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앙 만보기 하지 마세요 24,000원 아사에 500원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잠시만요 얘기하고 올게요 정환이 영재라고요? 영재때 에러블드가 없나? 정환이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사이보다 나지 않았네 저 5천에서 0으로 줄였어요 5천이었어?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땀나는 거 봐 정환이 어떡하냐 정환아 정환이 지금 메탈 나왔을 거 같은데 정환이 지금 인생이 쓰겠지? 물도 빨리 마셔놔야 되거든 다 마셨다 야 그만할까 그냥? 나 꼴 뜨면 안 될 거 아니야 야 다 내놓자 시작 하나 둘 셋 야 펴플레이 하우이 세 명만 안 됐으면 좋겠다 나도 나 그만하면 돼 정환이 땀을 땀을 너무 흘렸어 땀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나요? 네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운동 안 하고 만보기만 놀랐을 거 같거든 생각엔 아니 운동도 열심히 했어 야 재혁아 내놓은 거 해야지 아 맞다 맞다 아 몰랐어 몰랐어 너 몇 번 했어? 아 몰랐어 몰랐어 재혁님 빼고 다 올려 재혁님 빼고 다 올려 재혁님 빼고 다 올려 오케이 3 2 1 땡 공개를 해볼까요? 니가 말해줘 내가 말해줘 비밀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야 2명 잘해줘 애들 기 좀 죽여줘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1등이에요 지금 1등 5253 5253? 5253? 김준규의 개수는 4848입니다 4848 5269 5269 1입니다 야 너 어차피 먹을 수 있잖아 먹을 수 있잖아 먹을 수 있잖아 아사히 왁전 아사히 왁전 아사히 왁전 아사히 왁전 하루토는 4,910 6,556 우와 1등 아니야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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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마시오가 마시오가 아이고 7천 7천 7천? 대박이네 마시오의 점수는 8,237입니다 뭔가 L도 있네 죄혁이도 셀 것 같아 마시오 너 진짜 잘한다 우와 야 그만 아 몰랐어 몰랐어 아 몰랐어 아 몰랐어 야 KON SENSE 10배 10배 아 장난했어 10배고 6,019 10배고 잘한다 5,292 3,848입니다 2 예담이 너 간다 간다 하는데? 5,641 형이 제 거 해주세요 내가? 네 읽을 필요가 있나? 지금 하위권 누구지? 아사히, 중유랑 예담이 이렇게 셋일걸? 근데 내가 이번에 빠지게 되네? 그치, 이 중에서 한 번 사라 왜냐, 정한이 열대 4개 했거든 진짜 내가! 콜라 과자 과자 젤리 젤리 여러분 지금 많이 버티시고 계신데 왜? 이번 시간에는 금단 증상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미션 첫 번째고요 관찰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 관찰할 때 집중을 잘하면 잘 끝낼 수 있겠죠? 정확하게 집중한다고 30분 뒤에? 30분 뒤에 끝! 어떻게 해? 야, 준규야, 해시계 만들러 가자 끝나 땡 땡 자, 시작합시다 시체 게임 할 거야, 시체 게임 시체 게임? 시체 게임 화면 해보자 시체 게임 화면 해보자 준비, 시- 시작! 잠깐 타임 웃으면 안 돼요? 어, 소리도 내면 안 돼 시키잖아 탈락한 사람 뭐 할래요? 아, 이거, 이거, 이거 아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준비 시- 시작! 야, 애들 최면 걸려! 흔들면 눈앞에서 흔들면 눈앞에서 아니, 우리 다 죽었다니까 자꾸 왜 그래 왜 이렇게 죽었어요, 저도 야, 너 어떻게 이렇게 죽어? 준비 시- 시작! 끝! 야, 정한이 일어나, 정한이 일어나 빨리 lesbian 아니, 빨리 일어나 그냥, 아, 빨리 일어나 그냥 빨리 해! 으이구 진짜 으이구 진짜 야, 정한이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다 해 시- 나와 야, 우승자가 뭐야? 그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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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라 레야라, 레야라, 레야라 미안해요 형 재밌다 준비 시작 대한민국 죄송한데 화장실 다녀올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애들 물 마셔도 다 화장실 물 마셔도 다 화장실 탄수화물 진짜 먹고 싶다 미친 척하고 지금 막을 때 저 뺏어볼까 한 번? 줄 쏘세요 줄 쏘습니다 23분 나 진짜 먹고 싶다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 24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맞힐 수 있었는데 미안 애들아 미안 애들아 애들아 너무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면 돼 잘 보이는데 너무 잘 보이는데 김중이 제보 이게 뭐야? 김중이 제보 김중이 제보 김중이 제보합니다 아아 아아 3 2 1 제가 할게요 어? 이거 검은색이 뭐죠? 제가 할게요 어? 뭐야? 24분 아! 와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정확하잖아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니까 24분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니까 정확하게 보고 있다니까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니까 나도 나도 근데 이거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? 지키고 있는데 너가 너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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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할게요 어? 입에 검은색이 뭐죠? 제가 할게요 어 뭐야? 이게 뭐죠? 이게 뭘까요? 이게 뭐죠? 김중이 제보했어요 진짜요? 가짜요 초등학교 때 항상 짜파꿀 때 초등학교 때 항상 짜파꿀 때 제가 먼저 뽑은 것보다 옆에 있는 걸 뽑으면 더 잘 됐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재혁아 나 초등학교 재혁아 아 형 노리신 거예요? 어 해 준 거잖아 솔직히 김중기 인정 인정 야 빨간 적 쉽지 아니야 얘 하하하하 준비 시작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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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생긴다 아 아 아 아 나랑 Luna 와 대박이다 それ 너무 맛있켰어 아하! 밥 먹겠습니다! 잘 드셨습니다!! 살 살 살 살 회경하겠습니다 밥 못 먹어요? 응 어 지금 이거에다 딱 밥 한가그릇? 입안에 넣어야 맛있는데 진짜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모? 머야 없을까요? 밥 먹고 싶은데? 밥 먹고 싶은 사람? 저요!!! 특히 미 뭐야 이게? 현석 잠깐만요 아이폰4 아이팟 재호 삐삐 박기훈 박지은, 옛날 아빠 폰 모타롤라 모짜렐라? 맞아요? 맞아 맞아요? 폰이래 모짜렐라? 박지은 그래놀라 죄송합니다 모타롤라 그린 패스 여기서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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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맹에 다가와 진짜요? 정답 와 이거 짱폰도 관장님이 썼었는데 폴더폰 덤블비폰 아 깜짝이야 아 이거 뭐지? 신생아폰 아 목 쉬었다 이제 안에 있는 사랑 모르겠어요 얘들아 뭐야? 여기 와서 권상훈 폰 나 지금 권상훈 선배님 보고 신생아폰 이러고 있었던 거야? 사진이 안 보여서 그래 아이고 애기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었어? 지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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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알에 있어 재영 갤럭시 S2 정답 정답 저게? 어 S2 S2 노트2 아니었어? 나 갤럭시 노트2인 줄 알았는데 아 저거 저거 은바페가 쓰는 거 재영 은바페가 쓰는 거 갤럭시 폴드 오 윤재영 진학 스포인데 와우 윤재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우리 게임? 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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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순서대로 형부터 부담 준다 이야 재영이 부담 준다 재영이가 다 눈 감고 있어 아 눈 감고 있어 다 눈 감아 음 군용이 군용이 아 형 이거 아니지 재영이까지 매겨야 돼 재영이 재영아 너 몇 번째지? 제가 한 여섯 번째 될 거예요 여섯 번째인가? 네 네까지 매겨야겠고 나도 목이 마르긴 하고 야 정환이 봐라 손 모으고 있다 저거 정환이 손 모으고 있다 야 난 정환이까지 매길 걸 믿고 있을게 우리 팀원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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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규 자 여기서 이제 준규가 예능으로 한번 싹 가져야지 아니 뭐 다 먹어 놓고 아니 뭐 다 먹어 놓고 정환이가 기대도 안 한대요 아 내가 봤을 때 없어 이제 야 다시 뱉는 거 있어?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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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꾹 들어있거든 아니 아니 진짜 없는데? 아예 없었어 나도 못 먹었어 재영아 나요? 응 보면 안 돼? 땡 아니 없어 근데 형들이 진짜 착한 사람들이 뭔지 알아? 다 안겼거든 이렇게 많이 간다고? 신기하네 다 먹었는데 잔이 계속 갈 수도 있어 예담이 예담이야 예담이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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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지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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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 맛있나요 맛있나요 오마이 마이임 두 사람아 넣어 두 사람아 두 사람아 두 사람아 두 사람아 노트 먼저 해 오케이 좀 감동인데? 다 형들이 남겨주는 거다 진짜 저 야 다 마셔야 된다 진짜 그까지 마셔라 마지막이 좋네, 이게. 정한이 마시면 충분해. 마지막이 좋아. 기대하고 있어. 기대하고 있어. 그래도 한 입은 마셔. 형, 기소공아 뭐해요? 아니야, 아니야. 아직, 아직. 정우, 정우 고민 중이야, 정우 고민 중이야. 정한아,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, 형들. 정우야. 정한아. 야, 정한아 앨범과 한번 불러줘.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곤. 정한아, 눈 감고 마셔. 제가 정답이 고마워해야 돼. 고마워하고. 진짜 고마워해라. 쭉 마셔. 정한이. 너 마셔, 그냥. 우릴 믿고. 다 들을껴, 다 들을껴. 다 들을껴. 쭉 마셔, 쭉. 한 입에. 이게 너를 생각하는 정글의 마음이야. 의리게임 성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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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너무 잘 고생해서 잘 끝내줬고, 여러분 다들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합시다. 여러분. 여러분들. 김준규 반겨주신. 야, 새벽 3시. 이제 안 그럴게요, 이제 안 그럴게요. 그리고 휴대폰이랑 같이 대사송을 넣어. 아, 이거 디에프 치는 거. 와, 그래 이거. 우와. 진짜 갖고 싶었어. 트레이점 맨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그럴게요. 이거 먹고 있는 것 같은데, 지금. 이거 먹고 있는 것 같은데. 이거 손에 뭐 있는데, 이거. 네~~ 느꼈어 먹고 있는 거 같은데 여러분ziest.. 첫 settleан 아 eigentlich 으흐흐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아 이번 기회만 한번만 눈만 감아주시자면 오늘은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게 되니까 한 번만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